안녕하세요 달차입니다 오늘의 요리는 간단 코리안 김치장 피자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볼게요 필요한 재료는 부침가루, 설탕, 계란, 베이컨, 고춧가루, 치즈, 김치입니다 재료는 계란입니다 브롤로가 먼저 계란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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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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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언니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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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ation. 안녕. 아프리카 와우 아프리카 아프리카 이게 양쪽이야! 양쪽었어 맛있네 피자맛이 좀 살짝만해 안짜고 맛있네